요새 총선 얘기, 당 혁신 얘기 매주 해왔는데 오늘 새로운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명품과 함정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관련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의 시점은 지난해 9월입니다. 제비교포 출신 진보진영의 운동가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고 김 여사의 7시간 녹취록을 보도해서 소송에도 휘말렸던 매체죠. 그런데 또 취재를 해보니까 해당 명품백 그리고 영상을 찍은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 모두 서울의 소리 측이 최 목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표적 수사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인데 먼저 어제 뉴스룸의 보도 내용부터 보고 대화 이어가죠. 사안을 좀 뜯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 사안으로 보세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서울의 소리에서 이른바 함정 취재를 했다라는 게 여권에서의 지적인데 이게 과연 좀 타당했느냐 함정 취재를 한 것이 타당한 방식과 절차였느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이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용란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법 위반이다.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나요? 법 위반은 아니에요. 저도 따져보니까 법 위반은 아닌 것이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청탁은 기본적으로 김용란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그 공직자가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했으면 당연히 그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가 아직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안다 모른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기 어렵고 저는 모른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볼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 질책을 하거나 아니면 돌려보내거나 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모른다는 사실을 전제해 놓으면 사실은 지금 당장 김용란법에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물건을 준 사람들은 처벌을 할 수 있어도 김용란법 여사가 직접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간에 재차 거절은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저 백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윤리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두 가지 쟁점, 받았는지 여부와 그리고 함정수사, 함정취재에 해당하느냐 서울의 소리 주장은 인사청탁이 의심되는 정황을 그 전에 전에 들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취재를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인사청탁 정황이 의심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취재를 한 것이다 라는 이런 설명을 납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함정취재, 수사라는 말보다는 어쨌든 취재를 하게 됐다고 했을 때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함정취재의 위험성이나 아니면 비윤리성보다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의 가치가 더 높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함정수사가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영부인이 사인으로부터 무언가 청탁을 대가로 선물을 받고 하는 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가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그것을 취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법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 역시도 정보의 가치라는 면에서는 조금 인정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이 취재 방식은 불법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장혜찬 최고위원이라든지. 그렇죠. 일단 당연히 취재윤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거는 저는 취재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진 않고 차라리 공작에 저는 가깝다고 보는 것이 앞서서 앵커께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7시간 녹취록을 해서 소송도 진행 중인 그 당사자들, 그 등장인물들과 사실 여기서 등장인물들이 거의 똑같아요. 보도한 사람들, 그 다음에 취재를 한 사람들, 저 목사를 제외하면 사실은 배우자라든지 일을 구성한 사람, 판을 짠 사람들이 동일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것이 정치 공작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었고 대선을 앞두고 나왔었던 방송이었어요. 당시 7시간 녹취록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어떤 여론 조성을 위한 하나의 저는 공작성의 보도가 저는 더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점이 두 개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김건희 여사이 받은 것 자체가 잘못이냐 여부. 거기에는 당연히 윤리적인 문제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겠죠. 법적인 문제에 차치하더라도. 다만 이 취재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이거는 용인되기 어려운 방식의 취재이기 때문에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박 전 최고위원도 대통령실에서 입장 표명해야 된다고 했고 민주당에서도 사실 공식적으로 박저민 최고위원이 대통령실이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된다. 받은 것인지 그리고 받았다면 현재 소장하고 있는 것인지 해당 인사와는 어떤 관계인지 왜 만난 것인지 대통령실이 입장을 아직은 내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좀 분석을 하십니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을 안 내는 거라고 1차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있어서는 좀 강경하게 대응하는 면이 있었어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발언을 한 인사들 중에 그것이 허위 사실이다라는 이유로 뭔가 고발당하는 사례도 있기도 했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보도가 다 가짜고 백도 받지 않고 다 돌려줬다고 한다면 사실 김건희 여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을 대통령실이 그저 방치하겠느냐. 이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은 유튜브에서 나온 것을 코멘트할 이유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약간 받기는 받았는데 돌려줄 타이밍을 놓쳤다라든지 따로 보관하고 있다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나 배우자가 받게 되는 선물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따로 보관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좀 이상하죠. 그게 떳떳하고 한다면 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뭔가 사실 그렇게 따로 보관되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신으로부터 외국에 나갔을 때 다른 외국의 국가 정상들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이랬을 때 또 보관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목사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인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관계가 명확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논란의 발언으로 민주당을 골치 아프게 했던 그래서 징계까지 받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한 유튜브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죠. 김건희 명품백이 나보다 뉴스 가치가 떨어지나? 내가 어떻게 거물인가? 사이즈나 언론 보도 횟수나 이런 걸 따져보면 그렇게 빌런인가 내가? 야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지.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했는데 너무하잖아 이거는. 오늘 그거 나온 거 보냈어요? 그 암컷이 설친다의 논란의 발언 이후에 잠잠했던 행보를 보인 최 전 의원 다시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빌런이냐? 더한 사람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펼친 건데 앞에 제가 OX 이걸 놨어요. 내가 그렇게 빌런이냐라고 하는 최강욱 전 의원 그렇게 빌런이면 O 아니면 X 어떻습니까? 최강욱 전 의원은 두 분 생각하기에 다 빌런이군요. 그럼요. 굉장히 강하게 임이시네요. 초강력 빌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강력 빌런. 어느 분부터 좀 설명을 하실까요? 먼저 하시죠. 한마디 한마디가 극혐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정도로 아니 그 빌런인 게 본인 스스로가 거물이어서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던 그렇죠 당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암컷이 설친다는 발언을 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유명세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악명 높은 사람으로 본인 스스로를 만들어 놓고서는 계속 이런 발언들을 반성하지 않고 이어간다는 거는 스스로 빌런을 자처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저렇게 유튜브 나와서 본인의 유명세를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오히려 들어가지고 아유 한참 멀었구나. 정말 빌런이 되기로 작정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빌런이 민주당의 빌런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한테는 차라리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숨겨진 선대위원장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당 행위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 정도면 국민의힘 선거를 도와주고 계시다고 봐야죠. 저는 최강욱 전 의원께서 본인의 발언이 가져온 그 파장을 한번 냉정하게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발언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신해서 사과하고 대신해서 수습하고 계속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께서는 사실 직접적인 사과를 안 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께 본인 발언으로 인해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 정도의 드라이한 사과라도 저는 최소한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 세비를 받았고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분의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그러니까 본인은 약간 잘못한 거 없다는 식의 태도와 인식이 계속해서 보이기 때문에 이 암컷 논란이 지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해당 발언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지난주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의 북코서트에서도 또다시 침팬치 사회를 현 정부에 비유하면서 암컷이 1등은 안 된다 이런 발언을 또 했거든요. 또 그 자리에서도 좀 그 발언 직후에도 웃음이 터지는 등의 분위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는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확실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딱 봐도 전혀 반성할 생각이 없는 듯한 모습이고요. 이런 발언들을 다른 콘서트에서도 하셨을까 봐 저는 지금 약간 두려운 상황인데 암컷 발언 논란이 지금 정말 며칠째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룰 정치 현안이 얼마나 많고 얘기해봐야 할 정책적인 사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암컷 논란이 마치 블랙홀처럼 이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좀 궁지에 몰린 듯한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거를 본인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약간 적반하장식으로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발언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정말 한 번쯤은 진심으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